양부모의 학대를 받아 숨진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추모 분위기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일부 무속인들이 정인이와 영적 대화를 나눴다는 영상을 올려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한 무속인 유튜버가 정인아 미안해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입니다. 마치 정인이에게 빙의한 듯 말합니다. 학대 상황을 묘사하기까지 합니다. 정인이의 영혼과 대화를 나눴다는 다른 무속인도 나타났습니다. 영상이 퍼지자 도를 넘은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조회수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려고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어제 새벽에 신고를 많이 하시고 이런 거 가지고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해서. 해당 유튜버는 안타까운 마음에 올렸다고 해명합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일부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